안정제도 하나 먹고요 야 야 침망탈 먹었는데 왜 안 죽어? 그래요? 짠 집에서 하는데 사이코까지 먹었는데 왜 한방에 안 죽냐? 후속타를 한방씩 꼭 날려줘야되네 아 나 지금 먹을게 없는데요 먹을게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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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진짜 먹을거는 아니네 먹을거 이기적인 닝겐님 어서오세요 나를 말하는건가요? 나를 보고 꼭 아이들을 지으신거 같은데 흐흐흐흐 제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닝겐이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더 이기적입니다 제가 더 이기적이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아아 알떼기를 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탁 보누 보누이 끄구 끄구 오오 잠깐만 잠깐만 다녀오자 저기있네? 야 얘 왜이렇게 잘 죽냐? 아니 얘가 강한건가? 강한건가? 신성모독 나왔다 신성모독 아 파워모를 카사도르 알 카사도르 알 카사도르 알 지문이 임플란트 이식 은신종 이동속도 증가 이건 좀 받자 이제 저 먹이야 이제 론섬 로드 남았죠 이제 론섬 로드 남았죠 먹을거 어오 어오 멀고 좀 먹어야되는데 아 돈이 얼마있죠 지금 이천캡밖에 없네 아 큰일났네 내가 이천캡있네 이천캡 계곡이라도 좀 보고요 나갈수가 없어 이천캡 파워한번 빼고 스텝스수트를 다시한번 입어보죠 이천캡 이천캡 네 이천캡 시 가자 걸렸어 걸렸어 그럼요 더 이상 먹을 필요 없겠지 뭐 얘네들 피도 얻다 쓰이지 않나? 피도 얻다가 쓰였던 것 같은데 사이코 하나 먹구요 야 은신중 이동속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퍼까지 같이 하니까 안녕 이거 쓰면 안되겠다 어어어 네 거 얻었습니다 나의 유니크 그 수집력을 물어보시면 안되지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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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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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렉션에 추가시켜놨죠 드비였나? 드비였나? 흠 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알로 번식을 하나보구나 그러고 보니까 얘네 포유가 잠깐만 알로 번식하면은 포유가 아닌건 아니지 아니지 핏보이 라이트 핏보이 라이트 오오 야 이거 뭐냐 저 떡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아 뱀이 랄을 거하지 1 제 방송을 Georคน 보면서 쉬십시오 특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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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Investigative Lindick Inley 이거 뭐야? 이름이 네이밍이잖아? 새꺼 최고 셔 버섯구름 드롭스캔디 야 드롭스캔디가 이런데 사용될 줄이야 저 맞으면 기절 아닌가요? 그건 아닌가? 확률이 있는건가 저것도? 마지막 기절인거 같은 느낌이였는데 마지막 거의 다 쓰러지던데 그냥 어어 이러면서 확률이 있는데 근데 일단 샷건은 퍼지는거니까 여러 방을 맞았다 그래서 여러번? 그걸 하고 그런 개념인가 보다 그러네 그렇겠네 나 나이트 스토커의 알 겁나게 많은거 같은데? 뭐야 뭐야 왜이렇게 많아 또 겁나 많아졌어 여기 아까 갔었는데 또 있네 저 위에 있는거 같은데요 여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세큐리트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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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라제트 딕슨의 제트 어 아까 어딨지? 사랑해님 어서오세요 뭘 사랑하십니까?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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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크롱 센ende 승 짠 으어어어우 아우 야 쟤네 쟤네 지금 양쪽 어? 어어어어 알겠습니다 그런거 하자네 야 이 땅 이 땅으로 열심히 와우 야야야야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어이씨 야 이거 타이란트님 어서오세요 야 야야야야야 야 저 나쁜놈들이야 저거 아주 그냥 굉장히 나쁜놈들이야 저거 바이바이 치사빤스야 치사빤스 야 세명이서 그 르 그 로켓을 다연 다련장으로 그냥 막 저렇게 날려버리면 저거 뭐 나쁜놈도 저거 나도 얼마나 추사하게 싸우나 봐 내가 얼마나 추사하게 싸우나 봐 내가 그러면 라는 우 meth addicted 음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앗 teddy 아이 42 아 Spaß 아 예 네 아 지금 service 아 예 뱉 아 예 아예 하겠습니다